전자리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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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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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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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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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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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고북선으로 일본배를 모두 침몰시킬 것이다. 가능한 많은 덕선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제 우리 해안은 일본의 습격에서 벗어났습니다. 허나 그들은 또 습격해 올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본으로 진격하여 일본의 모든 항구를 파괴해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미순신장, 일본 침략자를 격퇴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. 우리 기사들, 바다 건너로 이동시켜 주십시오. 우리 기사들, 바다 건너로 이동시켜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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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진격 돌격 돌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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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안녕.